hd 현대의 해양 분야 종합솔루션 기업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최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인 이른바 lng fsu 개조계약을 처음으로 수주했습니다. 이 계약은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9억원 규모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유럽소재 선사와 lng 운반선을 부유식 lng 저장설비로 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선박은 2004년에 스페인에서 건조된 13만 8000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으로 이번 공사는 설계에서 제작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조된 lng fsu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설치돼 인근 화력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게 됩니다. lng fsu는 해상에서 장기간 특정 장소에 머물며 lng를 저장하고 필요시 육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후한 lng 운반선을 재활용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lng 플랜트 건설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 lng 도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입니다.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입니다. natroc